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님 오셨을 때 티슈를 항상 준비해 놓고 학부모를 울리는 거야 어떻게 울리냐면 똑바로 찾아보고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오른쪽에 앉으신 선생님이 엄마야, 선생님이야 오른쪽 왼쪽에 앉은 학부모를 보고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쩌는 표정을 줘야 돼 얼굴을 만들어야 돼 쩌는 표정을 줘야 돼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레디 액션 웃으면서 하면 어떻게 해 왜 웃어 왜 왜 아 이렇게 뭐 이 두 분의 표정을 잘 지시는데 반대로 역할을 바꿉니다. 왼쪽의 선생님이 오른쪽의 학부모가 이렇게 자식 좀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쩌는 표정이 중요하고요. 레디 액션! 실습하니까 장료 확 달라야죠? 이렇게 수업해야 된다니까요.